뜨거운 여름 늘어진 모공 딱! 미세먼지로 트러블 날 때 딱! 당신의 피부 고민을 없애줄 애플라인 디클렌저 피부 고민이 없다면 보지 마세요 제가 이 제품을 한 달 써봤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제품이 완전 인생템 찰떡템 모델이 직접 사용한 100% 리얼 후기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보니까 거품이 많이 나더라고요. 피부는 메이크업이 있는 상태에서 닦았는데 매끈하고 당기지가 않아요. 그녀의 피부, 어떤 원리로 좋아진 걸까요? 알칼리성 세안제는 피부 지질막을 손상시켜요. 반면 약산성은 피부를 보호해줘요. 정말요? 진짜요. 그래서 실험을 준비했어요. 애플라임 세안제와 알칼리성 세안제를 정제수에 넣고 각 제품의 산도를 비교해보면 애플라임의 약산성이 확인됩니다. 거기에 우리 피부와 같은 노른자를 넣어볼게요. 정제수에 노른자를 넣고 48시간을 기다려볼게요. 하아! 대박! 완전 탱탱해! 그러므로 평생 쓰는 클렌저는 건강하게 써야 한답니다. 당신의 피부를 근본부터 해결해줄 애플라임 딥클렌저. 당신의 피부를 근본부터 해결해줄 애플라임 딥클렌저. 당신의 피부를 근본부터 해결해주세요. 당신의 피부를 근본부터 해결해주세요.